고려인을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날,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. 마을을 세운 고려인 영웅들을 기리는 날인데요. 언제나 자랑스러웠던 부모님입니다. 고통의 세월을 겪으며 소리 없이 사라져간 1세대들을 위한 추모 행사. 귀여운 후손들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. 정말 귀엽죠? 먼 이국 땅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그 힘이 세대를 이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터전을 만들었습니다. 80년 전 추운 겨울을 견디고 따뜻한 밤을 맞아낸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. 이들은 여전히 한국을 고향이라 부릅니다. 한국에서 놀는 데다 그립습니다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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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